와 수령 육백년 된 은행나무네요 와 수령 육백년 인간 백년 대단합니다 세월이 무색하네요 인생이 무상하고 점심을 향한 집안으로 앞이 부품을 앞이 좌우로 앞이 두고 다 같이 갔어요 주제를 고려하고 이렇게 두고 이곳의 부olu 앞이 유명한 부분도 있는 부분도 이렇게 앞담아서 이곳에 두고 10년이 뭉치적이고 Rev'자 이곳은 평소에서도 가게되 einen 뷰에 있는 고맙습니다 그 앞에는 이곳은 가게되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